공동은 우리 땅으로 나 살아먹는 윤석열은 퇴진하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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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민파 매국도 윤석열을 몰아내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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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가 독립군이 되어 윤석열을 몰아내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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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나는 노래 한번 듣고 가겠습니다! 크로어팬곤에서 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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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족불집회에 나가는 이유가 윤석열을 퇴진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어쨌든지 빨리 윤석열 퇴진 무조건 빨리 시켜야합니다 그래야 나라가 삽니다 제발 윤석열 퇴진 좀 해라 좀 해 해 해 대신 좀 해라구 설마 웅 시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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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삭바삭 애기 엄청 이쁘다 네 9월쯤에서 행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촛불이 이긴다 윤석열을 끌어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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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통령이 밀정이다 촛불시민 화이팅입니다 화이팅